그래서 간단한 게임을 해서 꼴찌를 한 한 팀, 이 열차의 동창역인 부산역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시게 되고 아무래도 신경주역에 내리시는 네이들에 비해서는 뭔가 미션을 하더라도 뭔가 조금 시간적으로 그렇겠죠. 아셨죠? 제가 지금 아까 중간에 촬영 안 할 때 좀 봤는데 주재훈 씨 왜 자꾸 이렇게 창밖을 멍하니 말아. 여기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데 지금 원하지 않았는데 오게 된 거예요. 아니 지훈이가 계속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. 노래 술처럼 맞아. 뭘 맞아 이거?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주재훈 씨는? 아니 저는 너무 낯설어가지고. 여기서 제일 낯설다 조금 약간 좀 그런 분은 누구예요 솔직히 조금. 아 대륙수. 아 대륙수. 그럴잖아요. 왜 이렇게 있어요. 내 입장은 사실 많다. 뺄가 이렇게 해서. 얼마나 우선을 했더라도. 도착한 분은. 오죽 그 분 했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일단 여러분. 열차가 출발한 것 동시에 아까 얘기 그런 것께는 감사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. 열차가 출발한 것과 동시에 아까 얘기 드린 그 간단한 게임. 간단하게. 아 이거 뒤에 있다고 좀 불리한 것 아닙니까. 전혀요. 게임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임이고 자주 하는 게임이고요. 내게 있어야 해. 한 번 학생들. 오죽 비판했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일단 여러분 열차가 출발한과 동시에 아까 얘기 드린 그 간단하게 질작을 하죠. 아 이거 뒤에 있다는 건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. 괜찮습니까. 게임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임이고 자주 하는 게임이고요. 너무나 쉽습니다. 팀원 세 명이 다 떨어져야 됩니다. 자 앉으시고요. 앉아서 하는 겁니다. 네 앉아서 하는 겁니다. 눈치게임이 가는데? 앉아서 하는 겁니다. 눈치 아닌가요? 눈치 아닌가요? 너 무슨 말이야 이렇게? 뒤에 한국 아저씨 계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. 눈치게임. 눈치게임. 자 시작한 말입니다. 야 다시 한 번. 나 무조건 1에 일어나. 나 2.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. 시작해야 하고 시작하실 겁니다.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? 네. 자 출발. 1. 자 탈락. 출발. 1. 자 탈락. 시작이라고 하셨죠? 제가 분명히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. 시작해야 한다. 누나 출발이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. 자 탈락입니다. 하실 탈락. 한 번 외국인이라서. 자. 지금 탈비양이. 한 명이 외국인이래요. 지금. 아 그렇지. 그러니까. 아 지금. 보시면 아시겠지만. 지금 탈비양 오칠이가 있는 곳에서는. 하하가 외국인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네. 그렇잖아요. 안타깝지만 나는 탈락입니다. 아. 자 시작이에요. 네. 시작. 1. 2. 3. 시작. 예. 시작. 5. 5. 5. 5. 자유람 공이 탈락.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. 자유람 공이 탈락. 자기가 눌러주면 나를 왜 이렇게 때려. 자유람 공이 탈락 안타깝습니다. 자 첫 시작. 1 1 1 1. 아. 파악. zer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섯 팀이 다 한 명씩에 탈락이 됐습니다 어 Prior mal